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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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? 아니, 좀 전에 왔어 집은 어떠니? 마음에 드니? 음, 사실 좀 너무 넓어요 이젠 굳이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 그동안 사소 고생한 거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준비했다 위치도 회사에서 가까워서 좋고 사생활 모두 잘 돼 있고 가구는 좀 더 채워놔야 되나? 아니요,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,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걸로 됐어요 대신에 저 한 번만 안아볼게요 아 회사 합격한 거 축하한다 어? 대표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저녁 먹었니? 아, 아니요 어, 잘 됐다 저녁 먹자 어서 씻고 나와 네